아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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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찐에 찐에 찐해 찐해 항상 저희 런닝맨 사랑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경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큰 걸 준비해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올림픽 스폰츠 센터 체육관에서 남경팬 여러분들과 아까에서 만날 수 있는 팬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경 팬들이 정말 프로젝트한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즐거운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원시가 보려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거기서 남경팬 여러분들 거기서 뵈야 다들 꼭 오셔야 돼요 11월 20일 남경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팀의 콜센터 11월 20일 화이팅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우리 팀의 콜센터 11월 20일 저희 팀의 콜센터 11월 20일 여러분은 멈던지 우리 팀의 콜센터 11월 20일